아기 상어 꼴리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 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 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왔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총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어?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총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총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닫힌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의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오, 나 무슨 일이지? 어, 지진이에요 벌써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어, 아야, 아아 팔을 다치셨군요 팔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걸 아야, 아...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 아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빕스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 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어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자 자 셋 세구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 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후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 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어 내려需 치료 끝 펜줄 알수 tel planted 남부! 멋쟁이 기린이야! 어?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날개가! 날개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달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뱀이 오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신 알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더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 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하하! 히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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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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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까끔거려요. 하하하하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너무너무 아파요! 아야야야야! 아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 뚜루 쏙쏙 쏙 뚜루루 뚜루 뽑았다. 뚜루루 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하하하하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귓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들어갔군요. 간질간질 간질 간지다워요.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으응,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오,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으,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어? 아, 거기서! 아!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귓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배가 아파서 알 것 같아요. 음! 음! 상한 음식을 먹었군요. 뱃속이 꾸룩꾸룩꾸루루루루루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으응?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오우!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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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 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어? 으아!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으아!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으아!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으아! 으아!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낳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아! 아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응! 사탕 정말 멋있어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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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 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야 아파요 어?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 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어? 아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콩 아파요 아하하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 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 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코 속을 치료해 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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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어우,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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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어?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치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흠...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아야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붕대로 부탁해요 반짝반짝 별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싯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국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묽게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으악!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긴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안녕 친구들 어서와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자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어 아우 이런 오늘은 눈이 아픈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얼른 치료해주는 게 좋겠어 여러분 우릴 따라서 조심조심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부엉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졌군요 흐릿흐릿 뿌옇게 보여요 아이고 이러다 또 부딪히겠어요 친구들 부엉이가 앞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자 눈이 얼마나 나쁜지 검사부터 해볼까 자 한쪽 눈을 가리고 여길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 모양이요 어? 음...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음... 동그라미 자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알았다 비행기 모양이요 음...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력이 많이 나빠졌네요 아무래도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두 번째 건가? 선생님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였네요 안경으로 금방 바꿔줄게요 음... 부엉이에게 어떤 안경을 골라줄까? 어? 친구들은 이 네모난 안경이 좋다는 거지? 우와! 이제 앞이 잘 보여요 네모난 안경이 정말 잘 어울려요 부엉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잘 보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도 잘 보여요 친구들 멋진 안경 골라줘서 고마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아! 따가워! 눈병이 생겨서 아팠군요 까끌까끌 따끔따끔 너무 아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낳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일단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어? 눈곱이야 여기도 있어 눈에 눈곱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많이 불편했죠? 얼른 없애줄게요 눈곱 제거 끝!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런! 못된 세균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 안약으로 세균을 없애주자 야호! 단호사 선생님이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면 다 나을 거예요 우와! 눈이 다시 깨끗해졌어 강아지 뚜루루뚜루 빨간눈 뚜루루뚜루 낳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앞으로 눈 비빌 때 조심하도록 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퉁퉁 삐리빼리뽜 눈에 다래끼가 났군요 삐리리 아야 아야 삐리빼리뽜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벼서 퉁퉁 부었네요 친구들 외계인 눈을 같이 치료해주자 먼저 퉁퉁 부은 눈을 가라앉혀주자 따뜻한 찜질을 해주려면 수건을 골라야 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수건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 첫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삐이 따궁! 삐리빼리빼리빼리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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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과 비슷하게 생긴 롤 케이크였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얼른 따뜻한 수건 갖다줄게요 따끈 삐리빼리빼 다행이야 부은 눈이 많이 가라앉았어 눈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연고도 발라주자 좋아! 좋아! 점점 눈이 낫고 있어 다래끼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해줄게요 친구들 초록색 물약 만드는 걸 도와줘 노란색 물약과 파란색 물약을 섞어야 해 물약 완성! 으아악! 삐리빼리빼 약이 쓸 것 같아 싫다고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눈이 아프지 않아요 잠깐만 참고 꿀꺽 삼키면 돼요 삐리빼리빼 그것봐요 금방 나았죠? 삐리빼리빼 외계인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다 나았다니 우리도 기뻐요 다들 치료받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어서와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 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여보세요? 의사선생님, 아기 원숭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고 있어요 안돼요 안돼! 침대에서 뛰면 위험해요 세 마리 원숭이 침대 위에서 뛰다가 쿵!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아기 원숭이들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첫번째 아기 원숭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침대에서 점프하다 떨어졌어요 내 머리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군요 어질어질 빙글빙글 어지러워요 아이고, 이러다 또 넘어지겠어요 위험하니까 얼른 치료해야겠어요 친구들, 이번 치료도 잘 부탁해 네 우선,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자, 사진 찍을게요 우리가 어지럽지 않게 치료해줄게요 좋아 괜찮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까 링거 맞고 한숨 푹 자도록 해요 링거 맞고 한숨 푹 자도록 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링거지? 첫번째 건가? 아, 어지러워 링거가 아니라 풍선이었네요 미안해요 얼른 링거를 놔줄게요 아기 원숭이 아기 원숭이, 몸은 좀 어때요? 근데 아직도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파요 음, 그렇다면 약도 먹어야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회오리 모양이 그려진 약이랑 번개 모양이 그려진 약을 찾아야 해 할 수 있지? 자, 꿀꺽 어때요? 이제 괜찮죠? 원숭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나왔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앞으로는 침대 위에서 뛰면 안 돼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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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떨어졌어요 아야야야 새 꼬리 길쭉한 꼬리를 다쳤군요 빨리 도와줘요 아야야야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우선 꼬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엑스레이 기계로 찍어 확인해 보자 자, 이제 사진 찍을게요 셋셀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 둘 둘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아우, 무서웠구나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찰칵 사진만 찍으면 끝나요 자,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꼬리뼈가 부러졌구나 많이 아팠겠어요 얼른 뼈를 제자리에 맞춰줄게요 잘했어 그럼 뼈가 괜찮아졌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어볼까 우와 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저,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럼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대로 꼬리를 고정하면 돼요 꼬리고정 끝 마지막으로 꼬리에 붕대를 감아주자 우와, 예쁜 하트다 간호사 선생님도 아기 원숭이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대요 원숭이 뚜루루뚜루 꼬리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당분간은 꼬리 쓸 때 조심하기로 약속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바닥에 엉덩이로 떨어졌어요 아기 원숭이 엉덩이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요 따끔따끔해 아기 원숭이 엉덩이가 새파랗게 변했잖아 빨리 치료해 주자 뾰족뾰족 세균들이야 뾰족뾰족 세균들이야 얼른 소독부터 하자 다음엔 연고를 바르자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일 차례야 흠 그런데 엉덩이가 아직 파랗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다시 돌아오도록 얼음 찜질을 해주자 얼음 주머니가 두 개 있네 친구들 어떤 걸 사용해 볼까? 좋아 두 번째 도구로 해보자 얼음 주머니가 아니라 비누였구나 미안해요 얼른 다시 얼음 주머니 갖다 줄게요 얼음 주머니 올라갑니다 차가워요 이것봐요 금방 나왔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뚜루루뚜루 엉덩이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와 실록실록 엉덩이 춤을 춰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잊지 않았죠? 다시는 침대에서 절대 뛰면 안 돼요 친구들도 기억해 놀 때는 재밌고 안전하게 다음에도 아픈 친구들을 함께 치료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번째 왕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딱딱한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송곤니가 부러졌군요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 피요? 아하하하하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흠 송곤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아우, 송곤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곤니를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곤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어... 우와, 새로운 송곤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하러 가실래요, 선생님들? 아하하, 저, 저희는 괜찮아요 하하하하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이상하다 달각달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비그덕, 비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봐 빨리 치료해 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 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흠,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 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 인간님 늑대 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네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형 dad 대단히 低이 하필 нять 억하게 얼굴에 τ GOOD PD że 아유 아유 ع Кто 얼굴에 뾰루지가 난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함께 힘을 모아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보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왔을까? 맹수 친구들이잖아 무섭지만 다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걸 여러분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호랑이와 싸워서 다쳤어요 머리에 상처가 났군요 옥신옥신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른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오늘도 나랑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줄거지? 아니 내 멋진 얼굴과 갈기가 엉망이 됐잖아 상처를 치료하면 금방 나아질거에요 일단 얼굴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얼굴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주 잘생긴 얼굴이군 아주 잘생긴 얼굴이군 이제 상처를 살펴볼까? 돋보기와 연구는 어떤거지? 이건가? 맛있어 맛있어 이런 돋보기가 아니라 간식이었잖아 세균들이 득실득실해 잘 참았어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세균이 다시 들어오는걸 막으려면 밴드를 붙여야해 좋았어 이젠 아프지 않을거에요 멋진 사자 뚜루루뚜루 지금은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야호!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는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꼬리로 낚시하다 다쳤어요 아 아파 피라냐가 꼬리를 물었군요 아야야야 스려요 아파 아파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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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보여 다 나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선 무시무시한 피라냐들을 집게로 떼어내자 아! 아파! 아프다고! 조금만 참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금방 치료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끝 잘했어 친구들! 피라냐를 모두 떼어냈어 이제 상처에 약을 발라 소독해 주자 오잉? 바를 수 있는 약이 두 개잖아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 하지? 그래! 두 번째 도구를 선택해 볼까? 이게 뭐야!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약이 아니라 물감이었네 미안해요! 얼른 약 발라줄게요 아야! 아야야! 따끔따끔하죠? 금방 끝나요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아주면 끝이야 어떤 색깔의 붕대를 감아볼까? 좋아! 보라색으로 해보자 우와! 친구들 덕분에 제규어가 다 나왔네 제규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낳았어 뚜루루뚜루 치료 끝 멋있는 내 꼬리가 돌아왔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발바닥에 상처가 너무 아파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많이 아프겠다 얼른 치료해 줄게요 먼저 박혀있는 가시부터 제거해야 해 친구들 조심조심 살살 뽑아보자 가시가 아주 깊게 박혔나봐 조금만 더 힘내줘 친구들 그렇지! 정말 대단해요 아아악! 아파! 다 뽑았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제 소독약을 발라주자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간호사 선생님 멋져요 약을 발랐으니까 곧 상처에 새살이 도단할 거야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붕대만 감아주면 돼요 치료가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야 곰이 웃음을 되찾았어 길을 걸을 땐 조심조심 바닥 잘 살피는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오늘도 친구들 덕분에 아픈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조개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배야 너무 많이 먹어 탈이 났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배가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친구들 준비됐지? 우리 함께 할머니 상어를 낳게 해드리자 할머니 상어를 낳게 해드리자 아이고 배야 할머니 상어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시지 않게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배를 한번 살펴보자 청진기가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심장은 이상 없군요 이런 배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 안되겠어요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주사 아이고 어쩌나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놔드릴 거예요 아이고 금방 끝나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가루약 준비해 주세요 봉지를 뜯어볼까 조심조심 물에 타면 우와 가루약 완성 친구들 약은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만 그리고 꼭 정해진 약만큼만 먹어야 해요 약속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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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편하네요 하하하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소화 끝 아 이제 살겠네 정말 고마워요 속이 뻥 뚫렸어요 하하하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론 꼭꼭 씹어 천천히 드세요 자 다음 환자분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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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다끔따끔 목이 다끔해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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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크흠 크흠 으응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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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시를 뽑아 드리자 플래시로 가시를 찾아서 집게로 뽑자 준비 끝! 할아버지 상어 아아 하세요 아아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를 괴롭히는 뾰족한 가시를 빨리 뽑아 드리자 하나 찾았다! 살살 됐다! 또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더 발견! 휴, 가시 제거 완료! 오, 이런! 상처가 많이 났어! 연고를 발라야겠어요 살살 꼼꼼하게 됐다! 야호! 치료 끝!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목속에 뚜루루뚜루 과시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이제 안 아파요 병원에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가시가 계속 박혀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번째 환자분, 망치 상어 들어오세요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조개다! 아하하하하! 아하하! 커다란 훅이 났군요 아야 아야 아파요 정말 아파요 우와 내 얼굴 어떡해 뚝 괜찮아요 친구들 빨리 망치상어의 혹을 없애주자 일단 시원한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음팩 준비해 드릴게요 얼음팩이 두 개가 있네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예쁜 모양이 그려진 빨간색 얼음팩을 써보자 자 앗 뜨거워 이런 이건 핫팩이잖아 정말 미안해요 차가운 얼음팩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차가워요 좋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폭이 작아지고 있어요 좋아 이제 연고를 바르자 연고를 면봉에 듬뿍 자보자 이제 연고를 포기난 곳에 꼼꼼하게 발라주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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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씩씩하게 잘 참았어요 이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친구들 친구들 어떤 모양으로 할까 반짝반짝 별 모양 좋아 자 어때요 아 이제 아프지 않아요 망치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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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헤헤 흐헤헤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크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다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의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다가워! 다 닦았다!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어...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곧 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슬슬슬 덜덜덜덜 오! 앗챠!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아하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호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남 Д Empции